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청주시 제10일선거구 국민의힘 후보기호입원 이번 6월기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의원이 된다면 그동안 의회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잘 사는 북이 행복한 내수욱 잘 만나는 오근장동을 만들기 위하여 저의 노력을 다하도록 존경하는 내수욱 북이면 오근장동 주민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꼭 기호 2번 이상욱을 선택하여 감사합니다. 기호 2번 이상욱 부탁드립니다. 기호 2번 이상욱